게임작지에서도 헤드폰 사용을 권장한대요. 네. 소리가 약간 어느정도 크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혹시 헤드폰까지 아니라 이어폰이라도 한번 꽂으시면 좀 더 몰입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내가 돌아왔다가 또 환영을 해주네요. 플레이. 플레이. 처음부터. 처음엔 약간 튜토리얼이에요. 맹인. 제가 누르고 있는게 아니에요. 지금 확실히 헤드폰을 꽂고 하면은. 느낌이 확실히 살 것 같아. 이게 지금. 소리를 화면으로 표현을 해서. 탈출. 이게 지금 바닥이 바뀌었어 바닥이 바뀐 것 같아요 발자국 건들 수는가 다 올라왔어요 아니 이건 박수 치는거야 박수를 쳐서 한번 이렇게 누르면 살짝 박수를 치는거에요 박수를 오래 누르고 있다가 딱 떼면 박수를 세게 쳐서 방향을 대충 지금 보면 아래쪽으로 약간 퍼즐 게임인데 나중에 가면 조금씩 조금씩 무서워지죠 다음 방으로 가면 되는건가? 그렇지 게임 자체는 다음 방으로 가면 되는거죠 이게 아직 초반이라 아직까지는 뭔가 아직 뭐 방해 용도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거봐요 네 죽음 오 오 오 오 오 가볼까요? 빨간색은 뭐지? 가봐 뭐 이상한게 있다는거야? 오 함정이구나 아 아 이런거죠 오 오 이거 진짜 헤덕콩 무조건 크리스인데 이거는 소리 좀 크게 키고 해야 돼요 밤에 누워서 하면 박수를 쳐가지고 이렇게 кил흐니 조금씩 조금씩 머리 감이 올라가죠 오 세번질부터 지금 함정이 생겼어 함정이 두려움 오또오뭐야 czł깔 조금씩 조금씩 뭔가 늘어나고 있어요 쫓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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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딱 봐도 아까 걔네들이 떼거지로 나온다 이거지 한두 명이 아니라는 얘기야 바닥 재질이 다 나갔어 문 열리는 소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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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압도 하나 더 생겼어 죄송해요 가고 싶었는데 이게 컨트롤이 마음대로 안 돼 이건 어우 다행이다 제가 초반이라서 길이 되게 복잡하지는 않은 것 같아 쉬워요 쉬워요 침착 침착하라 이거죠 안보일수록 더 조심히 은근 긴장된다 이거 뭐지 노란색은 노란색? 뭐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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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문을 여는 것 같아 장치인가 봐 장치 노란색은 뭐지? 가운데 뭔가 있나? 그러네요 아 물 뭐지 이거? 방에 공기 공기 공기가 도는 소리 같은데 저거 후웅 이런가 보니까 그런가 보다 오 장치 오 아 아 저기 물이 열렸어 열렸어 그러면서 공기 도는 소리가 커졌어요 커졌어 뭐 있나? 안에 들어가면 아 여기가 아 여기 끝이 왔어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지금 튜토리얼을 진행 중이죠 낯선 사람 어 뭐지? 이거 은근히 계속 긴장된다 오 바로 오 좋아 바로 앞에 열렸네요 저쪽도 열어보죠 저쪽도 열어보죠 휴 오 오 여기다 여기다 뭐 있어? 아 아니네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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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 나 잘 피했어 오우 잘했어 잘할 것 같아 물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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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구나 파리 소리 시체 시체일 수도 있겠다 진짜 어 뭐야 이거 앞에 파 앞에 나말고 뭔가가 있었어요 걷는 소리가 들렸죠 속임 설마 저런 애들이 갑자기 빨갛게 돌변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지 처음에 갑자기 쫓아오다가 어 갑자기 적으로 돌변했으면 어 뭐야 왜 이렇게 쉬워 아니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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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쫓아오는거였어 나 그냥 저거인줄 알았는데 잘 뻔했네 그냥 오우 다행히도 몹이 그렇게 빨리진 않아 그러니까 아직은 도망가기 여유로워 여유로워 오우 예측 바로 가능해 하나 둘 때마다 하나씩 나오네 네 끝 끝 끝 아우 좋아 쉽네요 아직은 튜토리얼은 네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이런 속임수가 있다 복합적으로 나오지 않잖아 미로 나중가면 이게 다 섞이겠지 그렇지 어 이거서부터 이제 좀 어렵다 약간 미루니까 길이 복잡해질 것 같아 어 오 오 오 오 오 이거 왠지 이거 하면은 왠지 열릴 것 같은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니 아니요 아니였어 아니였어 예측oid 은물이야 다행이였어요 속임수였어 오 ницу 한 바퀴 돌았네? 아 동기 아니네 뭐야 뭐야 한 바퀴 돌았는데? 진짜 한 바퀴 돌았네? 아 저기 한 바퀴 돌았네 그러니까 이쪽? 위 위 위 아 여기 한 장인데? 여기 complexity 미뤘네 진짜 오 오 깜짝이야 이 게임을 죽는줄 알았어 전ủ 축하해 이게 터진건가? 왠지 서 있었으면 죽었을 것 같았다 이건 상상력을 자극기가 아 살살 걷는게 있다 걸리면 안되네 이제 그르네 야 이거 아이디어가 진짜 뛰어난 것 같아 이거 뛰면 어떻게 될까? 죽지 않을까? 바로 튀어나온다는지? 이제 괜찮겠지? 아 오케이 오케이 약간의 테크니가 알려주는 살살 걸어라 저런 애들이 있으면 기어가다 아 좋겠네 이렇게 가라는거지 지금 니어폰이나 헤드폰을 꼭 끼고 쳐야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맹인이 됐다 상상을 하면서 아 근데 이거 진짜 근데 이거 이렇게 걸어가잖아 짜증나는게 길이 안보여 길이 안보여 야 이거 죽었는데? 죽었네 아니 이게 살살 걷기가 길이 안보여 뜯어먹히는 소리가 들네 이거 이제 눈을 감고 소리만 들어도 소리만 들어도 될 것 같아 어 이거 파리소리 이거 아 너무 저걸로 파악하는 거네 어 깜짝이야 아 죄송해요 집중해야 돼 이거는 이게 패드로 하는 거라서 컨트롤이 필요해 이게 진짜 아이디어가 뛰어난 것 같아 시드로 하는 거라 3D로 하면 재밌겠다고요? 아 이거? 괴롭겠다 재밌네요 속임수 근데 아직 투토리얼이야 아직 투토리얼 이제 여기는 괜찮겠지? 저거 저거 앞에 아 걸렸어 아 GG 넘청한 녀석 이게 너무 조용히 가는 것 밖에 없으면 괜찮은거지 지금? 어 지금 괜찮아 지금 괜찮아 아 저거 빨리 오는게 저기 있다는거구나 알려주는거구나 저기 물이 떨어지면서 알려주는거야 지금 저쪽에 몬스터가 있다는거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거 이어폰이랑 이거 꼬꼬 보시면은 확실히 몰입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소리를 크게 해주시고 아 이거 여기선 쳐도 갈 수 있다 아 이거 길이 안보여서 너무 짜증나 근데 천천히 다니면 여기서 한번 치자 어 됐다 쳐도 될 것 같아 휴 저기 앞에 있다 또 아이씨 천천히 저거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 함정일 수도 있는데 아 그냥 함정일 수도 있다 아 이게 길을 모르겠는데 앞에 앞에 이 길이 맞을까 어 좀 벗어난 다음에 아까 쳐 치던지 아니면 뭐 그래도 될 것 같아 조금 벗어난 다음에 한번 그 동거인가 아 저기까지 다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걸렸어 오 사라졌다 사라졌다 다행이야 끝까지 쫓아오진 않아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우 오 오 긴장감 있는 스테이지 목격 뭔가를 목격하는거지 종지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 어 여기는 흙밭이다 아 그러네 뭐지? 뭐 온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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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그대로 소리로 소리가 정말 중요한 공폭기 이게 1달러밖에 안 해요 지금 네 이건 사도 될 것 같아 스테이지가 80스테이지라고 늘었거든요 빨리 가야되네 지금 13스테이지 했나 지금? 그쯤 했어 13 14 네 다크에 맞습니다 다크에 맞고 맞아요 다크에 맞고 여기서 그냥 가야되는거야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아아 어려운데? 오우 뭐야 아니 이제 13인데 이게 아이패드라고 하는 거래서 오우 여기 보인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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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설마 이거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여기 없어 저기 지금 멈춰있는 거 어디로 가야 되지? 다시 돌아와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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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어 아 저 저 결국 절로 가야된다는 얘기인데 얘가 날 쫓아오는건가? 아 얘가 지금 가만히 있는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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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깐 아 야야 오지마 오 귀신같이 아닌데 지금 아 그냥 왔다갔다 왔다갔다 오 왔다갔다 하는거야 왔다갔다 페트롤 하는거에요 난 여기서 이제 천천히 걸어가면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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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걸릴 뻔했어 오우 오 긴장된다 이거 오우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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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하는거야 야 이게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게 아니야 야 걸린거 아니야 지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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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라졌어 사라졌어 아 기다리는거야 아 기다리는거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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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긴장감 쩌네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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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 Για 사람 그니까 Hastms 와우 야야야야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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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천천히 가면 얘가 몰라 몰라? 사라지네 이거 은근 잠이 뱁션이야 그러니까 안돼! 걸렸어 럭킹 럭킹이랑 또 공포게임이 있나봐요 이거 걸어가야겠네 천천히 가서 버튼 누르고 딱 오른거네 어 진짜 쫄린다 이거 게임이 쫄리네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대사도 없고 야 나 손에 쥐나려고 그래 분위기로 쫄리네 오 깜짝이야 열렸어 어 잠깐만 아 이렇게 하는 3D게임 3D 공동게임이 있어요 오 오 오 오 오 오 됐다 됐다 럭킹 럭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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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오 천천히 살짝 박수 한번 쳐주고 럭킹 럭킹 맞네요 오 오 incredulent 야 이거 진짜 긴장감 장난아니야 은근 긴장감 오 망짝이야 마이크 소리도인지 해 거기선 열렸다 오 오 오 오 오 오 안 내리네 야 이 스티커 Ferrum 뛰어 뛰어 빨리 가자 저 열렸을 것 같아 저 죽어 온다 달려다 오 됐다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다 스플래시 죽는 줄 알았어 어? 새로운게 나아 파란거 괜찮겠지? 아 물 물에 들어갔네 지금 야 물은 걷는게 소리가 다 들리네 이거는 어떻게 해도 소리가 나네 또 물 있어 아 그리고 애가 걷는게 느려 물에서 튀어 튀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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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아직도 튜토야 아직도 튜토야 아직도 튜토야 물이라는게 있다는것도 네 무단치니 재밌다 어 게임 재밌네 진짜 게임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뭐지 저거 뭔가 있어 저쪽은 아니라는거야 저쪽은 아니라는거야 야 뛰어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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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로 가면 왠지 죽을 것 같은데 원희 아 bound perceived ып 800 아 넘어 pequeno 도망당 넘어야만 instνε 이찜 응 어 안 뛰고 있는거야 길이기 꼭 물로 갈 필요 없나보인데? 잡아당기 여기에서 뭔가 소리가 나는데? 절로 가는 건가 보다 물이 무조건 거의 있네 물이 도망가기가 힘들잖아 아무것도 아닌데? 여긴 약간 질척 질척한 느낌이네 바로 걸렸어 어떡하라고 길이 없잖아 그럼 여기서 뱅글뱅글 돌아가라는 거다 오케이 어 굿 컨트롤 은근 컨트롤이 짜증나 갈 때마다 한 번씩 눌러줘야 되는건? 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눌러야 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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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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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은 뛰고 있는데 물이 되게 긴다 무 cohesive 무 Armstrong 수균 한 무릎이나 무声 윗까지 오는 딱 깊이가 floor 카타콤 무 175m 이름 자체ה bei 무 Làm 무 regarde 으로 함께 수어 정 크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방인가? 이거 약간 지금 버퍼가 생겼다 버퍼가 생겼어? 약간 잘 봐 그러네 묘하게 버퍼가 있는데? 잠깐만요 이거 한번 껐다가 다시 할게요 다시 한번 해보죠 됐다 좋았어 큰 놈 있어 뭔가 좋지 않아 뭐지? 뭔가 지면이 흔들리고 난리 났어 여기도 있다 이거 휴령인가? 그럴 거 같아 다 있어 물론은 가고 싶지 않은데? 여기 돌아간 건가? 괴물 소군인가봐요 핫다콤이라 보니까 무덤이니까 아마 맞겠지? 괴물들이 저기는 깜짝이야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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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인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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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뛰어가 못 뛰어난다 아까 걘인가봐 문 열었던 근데 망했어 이쪽 길이 아니야 오 막혔네 쟤 먹혔던 애 아니야? 아니야 쟤 도망간 거 같아 도망간 거 같아 아까 문 열고 탈출한 거야 쟤는 오 바닥재집 바꼈어 약간 어떻게 가야 돼 이거 이거 막혔네? 막힌거야 내 컨트롤이 나쁜거야 막힌거 아니야? 막힌거지? 어 어디로 가라고? 같이 가지 어 여기 아래네 아래 도망간다 정신이 없어 다 왔다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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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오우 오 재밌다 재밌네요 게임 게임 자체가 재밌네요 주의 삼만 이게 19탄이야 19탄? 30분만에 19탄까지 왔어 생각보다 금맛기긴 한데 지금은 대충 예상을 하면 지금은 한 한 한 시간? 빨리 게임 한 시간? 두 시간 아니야? 두 시간인가? 19탄에 80탄까지 있다니까 대체 20탄에 한 30분을 잡으면 그러려면 두 시간 정도 되겠네 두 시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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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갈 수가 없어 물이라서 이게 점점 어려워진다 아 확실히 여기서 어떻게 해야되지? 아 밴보 없어? 아 또 걸렸네 또 걸렸네 아 아 아 이쪽 있죠? 그쪽 가봤는데 없어 아무것도 또? 응 아 설마 저 박동수랑 딱 맞춰주면 좋겠네 응 아 저거랑 어 그래야 속이게 어 어씨 잘하고 있어 타이밍 맞추기 너무 힘들어 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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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타이밍 맞추기 너무 힘들어 안 돼! 걸렸다 아 박수쳐버렸어 아 아 너무 어렵다 진짜 완전 엄청 근정돼 공포 게임 자비 액션이네 진짜 이거 아 아 똥을 렸네 어떡하라고 이거 이거 끝에 뭐 끝에 있는 거 아니야 아멘